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요? 뭐.. 오디하고 딸기하고요 토마토하고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 한번 올려봐요 빵빵한데? 우와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조금 전에 주문하고 있어요 두리안을 먹고싶어요 두리안 먹고싶어요 때벌리 많이 드셨구나 일로와봐요 지금 식량을 구해왔다 오디 여기는 버리자고 산딸기 조금 남은거 이제 이거 우리 식량이야 지금 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우에 있잖아요 여기 벽채 해놓고나니까 개미들 그런 애들이 다 이주했죠? 이주했어 안했어? 다른 곳을 생각하네 진해도 안나오더라고 밤에 진해도 나왔거든 여기 천장에 물이 새더라고 그래서 이게 요번에 비가 오면은 게릴라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오니까 하나 구멍에서 잘못되면 전체가 이렇게 우리집이 그렇게 해도 안에 편백이거든 그게 다 썩어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좀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붕을 좀 점검을 해보자고 하여튼 그 사다리를 갔다가 올라가가지고 그 줌자를 재서 가로 세로 해갖고 이게 진짜 나무피 있잖아요 한 묶음에 5만원인가 이렇게 해갖고 크게 사다 놓고 잘라갖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썩은 것 같아요 썩어가지고 요 앞전에 올라갈 때 한번 떨어뜨려서 버렸는데 아스파드 싱글을 알죠? 아스파드 싱글을 묶음을 이렇게 옛날에 그전에는 좀 쌌는데 요즘은 좀 비싸시긴 했더라고요 내가 약간 조사해보니까 그거를 좀 붙여가지고 안에 그 방수 방수천이 있어요 안에 그 싱글 안에 넣는 거에 그거하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일단은 사다리를 좀 갖고 와요 수평이 맞아가지고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올라가봐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보니까 끓여줬잖아 여기가 응? 이래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되거든 한두개가 아니고 보세요 여기도 이래됐죠? 여기 요 위에부터 지금 요 위에부터 여기서 지금 비가 샌 것 같아요 내가 잡을게 네 넉넉하게 여기 밑에까지요? 260대네요 넉넉하게 네 260 하나 둘 셋 넷 사면으로 260이죠 삼메다로요 싱글 시공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나무에 붙여도 돼요? 싱글? 아니요 이거 떼야돼요 붙잖아 이거 다 썩은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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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대면 다 떨어지잖아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여기다 왜 싱글 소용없다니까 이거 방수천에 두겹 딱 두푸놓는게 안돼 이게 이거거든요 방수천인데 두가한다고 대는게 아니고 삶을거에요 우리가 답이 나올거에요 네 이거는 이거는 요번에 못 견디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 다 뜯어서 밑에 던져놓고요 일단 싱글로 하든지 싱글로 하든지 아빠는 잘못하면 또 막 날리버리니까 두 분이 올라갖고 뭐 봤나 지냄선들 응? 이리 다 썩어가지고 다 썩었는데 아이고 나 또 왜 웃었냐 이게 소용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소용없 다 우에도 다 떨어져 나갔잖아 거기 소용없다니까 이것만 덮어놔도 비 안 새겠습니까 한 번 더 안 돼 안 돼 빼면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생긴게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자르면 되죠 썩었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면 요번에 들어오고 안에서도 비가 새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 같네요 그냥 내부에 그걸 한 게 아니네 이 안에서 물이 새고 그랬으니까 밑으로 막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두 개 한 개 부족하더라고요 두 개 썼거든요 두 개 사야돼요 두 개 사고 그 다음에 싱글을 얼마나 필요한지 아까 표시해놨어요 네 몇이에요 270에 330 넉넉하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장마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6월 말은 오거든 중순 지나면 네 일단 점검이 끝났고 해봅시다 일단 철수 아이고 이 정도였구나 에휴 세상에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요거에 더 뒤집어 씌워야지 요거에다가 갑시다 그러면 자국자족하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뭐 진공수술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응 응 네 요거에 놔둘까요 요거에 놔둘까요 요거에 놔둘까요 일단 여기는 딱 압착이 돼 버리거든 접착 그게 있거든 예 여기는 물 새는 게 없잖아요 예 뭐 이거 뭐 벌써 일을 시작하셨네 아이고 요번에 좀 그래도 조금 일찍 하시네요 네 요번에는 좀 일찍 하시네요 네 요번에는 좀 일찍 하시네요 네 요번에는 좀 일찍 하시네요 논도 좋고 논이 좋고 또 면적이 조금 많고 아 밥 불어먹고 살겠냐 그러시는데 예 저거 한십만원 남았나 기계값 내고 네 육십만원 육십만원 남았으면 풀을 다 베가지고 회비로 썼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화학비료 없었어요 화학비료 없었어요 화학비료 없었어요 그때 화학비료가 참 피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에 강마을에 양을 갖다 배당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강마을에 오면 면적에 따라서 또 그걸 놔놨어요 그 정도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충분하니까 예 수확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비료를 안 쓰고 하니까 사실은 없어 아니 그런데 그러고 치고는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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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옛날에는 진짜 풀렸고 막 손에 가서 풀때가 대비 맞더라고 맞아요 아 아 그래도 됐어 네 집이 나오면 그냥 아이고 했죠 그래그래 네 맞아 가을에 땅이 밝혀져 근데 지금은 탈수도였잖아요 그게 다 거름이 되잖아 그게 양이 얼마입니까 무시하면 안 돼 그럼 그럼 좀 도와주시나봐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작년에는 작년에는 진고선생님 여기 안 왔어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어디 시퍼나 어디 가가지고 얼굴도 안 비치더만은 얼굴도 안 비치더만은 아 시원하네 네 몇 살이야? 나는 50 네 50 네 네 네 네 네 하고 왔더니 일을 다 마쳤네 네 다 끝났네요 다 끝났어? 네 네 우리 뜨무하라고 우리 항상 나의 하루가 네 다섯 시에 일어나면은 그 식량을 먼저 구해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뭐 할 일들 뭐 뭐 정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다 예 나를 선선하고 예 지금 인도 쪽은 54도 막 열대야로 막 사람들이 막 푹푹 쓰러지는데 예 이렇게 선선하잖아 예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요렇게 그렇지 눈에 봐 더 시단을 해버려야돼 이렇게 해서 내리는게 나을까 아니면은 옆으로 돌리는거는 그래도 그게 이게 낫겠네요 그게 낫죠 그래야되니까 예 쭉 가요 까지 조금 내려버려야돼 좀 더 올려야돼 약간 약간 안내 으 아 됐습니까 됐어 요정도 요정도 잘라야되지 요 저 뒤로 넘어가야되니까 왜냐면 저기 하다보면 저 뒤로 넘어오지 않거면 중간에 물 새거래 왜 왜 이렇게 밟다 가지 그러는데 오래된거 보낸거 아냐 우리한테 너무 오래된거 보낸거 아냐 우리한테 접촉이 안되니까 사면을 지금 이 크기가 지금 똑같이 있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똑같이 잘라야돼 잘라갖고 또 옮겨 요거를 요 길이로 한꺼번에 잘라버려 이리 수월하지 이리 수월하지 한번 전화좀 해봐 그사람들 잘라 됐어 올려줄게 올려올라가 이를 자자자자 그렇지 많이 올라갔나 됐어 됐어 그 칼 험한 일을 할때는 자기일만 자라면되죠 벌써 다 썼나 4개를 그렇지 마지막 하나 남았지 많이 잘라니까 요건 잘라갖고 다른데 쓰면 돼 어디옷 고기 아 오 다 일단 콜라 자 올릴돼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라고 살짝 애기가 그래 해봐야지 어디 저거 거기 가라고 거기 여기 우회에서 붙여야 될 거 아이가 어차피 자 올라가 올라가 어쩔 수 없어 그때 너무 많이 올릴 필요 없어 중간에 다 했기 때문에 옆에도 다 덮어놔서 다른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알 수 있어 하면 돼 약간 밑에 밀어봅시다 약간 됐어? 약간 좀 밀어봅시다 더 더 더 더 너 밑에 아하 아하 하하 붙여갖고 다른것도 재단을 해갖고 붙여야되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라붙어 여기는 해놔야돼 어짜씨 물이 제대로 빠져나갈라니까 그래 나쁜 마 어짜지 안빠져나갈 수가 없어 물은 이렇게 하나 이쪽에서 흘러가게 돼있어 이리 흘러가면 이쪽으로 흘러가야돼 물이 저쪽으로 있으니까 왜 어짜피 왜 이래는 저쪽 저 지금 구멍이 꽁뚜 이래가지고요 저가 수행삼아 이렇게 우리가 지분도 고치고 집도 짓고 이러는거지 아 노리지요 노리 어 그럼 태어났으니깐 정년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잖아요 아무것도 놀이가 없으니까 그런거야 차라리 거기 딱 잘라 칼로 잘라가지고 그 밑에까지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다 들어가요 지금 물이 또 잘 안빠져나가면 영유아 현상이 일어났고 그 인물이 고로 물기를 막는건 아닌거 같아 그냥 된거같아 네 굳었어요 여기 끓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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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뒤로간다 대모 잠깐만 이거부터 좀 해놓고 이거부터 붙여도 돼 이거는 작어바드 좋게 이렇게 만들은거 같아 밀착되도록 놔두고 과일좀 먹고와요 조금 이게 자재가 오래됐는지 바짝 밀착이 안되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야 안되면 그래요? 아이고 진검사 깔끔하게? 네 오늘은 내가 옷에 따고 있는데 일찌감치 뭐 하자고 그냥 일하자고 그러더만은 만약에 태양하면 되겠습니까? 공선생님 우리 지금 지금 작업한게 오늘 이틀째인가요? 나무 하루 뜯어내고 개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천년 나무니까 거기서 개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일로 막 이주해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오늘 이제 아스팔트 신거 작업하면 끝나죠 그래갖고 우리 밑에 작업했죠 뭐 발랐죠? 아 저기 방수부지포인가 방수포 방수포 그거 두개 썼네요 방수포 근데 좋은거 하나는 만원 더 비싼데 그럴 필요는 없더라구요 맞아요 지금 저게 9개거든요 9묶음인데 오늘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될지 만약에 부족하면은 갓쪽의 테두리를 다른 모양으로 사서 넣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좀 힘을 좀 내고 그리고 오늘 좀 힘든 일하니까 수박을 좀 먹읍시다 수박이죠 수박을 먹고싶어요 간식으로 그래 이제 올라가요 예 뭣을 하나 박아요 여긴 하나 박아 놔야 돼요 여기 박아 놓으라고 그리고 지금 우선생 여기다가 여기도 뭣 하나 박아요 예 여기 하나 박고 됐어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시작 예 뜨뜬한데 와서 그래야 된거지 네 거의 뭐 이제 한 70% 난거 같은데 좀 내려요 더 내려야돼 더 내려야돼 됐어요? 어 내려야돼 뒤에 여유분이 있는거 한번 봐요 여기 충분해 잠깐만 잠깐만 알 수 있어? 잠깐 그쪽에 여유가 있음에 있고 와도 되겠어요? 됐습니다 아 더 가고 더 가고 또 가서 넣어요 한 개 더 넣으면 넣지 거의 더 넣어야 돼 grille 칼칼이 넉넉하게 넣는다 마무리 됩니까? 네 바다르지 jerk 함께 넣어두길 저거 있죠? 여기 지금 큰거 하나 있거든요 통으로 하나 쓰고 제 위에 똥가리 똥가리 2개나 있네 흥분하네 양은 2개씩 아니 그래도 그렇게 끄고 놓지 말고 끄고 놓지 말고 돌려야돼 여기 한번 박으면 되겠지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넉하니까 공간이 요거를 한번 한번 올려가지고 박아보죠 그러면 이게 옷이 지리기가 해가지고 여기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박고 하는게 요것도 내가 보니까 옆으로 가야지 순천히 안 되겠네 작은거에요? 안있어 반 잘라야돼 반 잘라야돼 이것도 반 잘라야돼 너무 길어 방법이 없어 그거는 잠깐만 방법이 없더라구요 요 위에는 농마루 쪽은 방법이 없어요 잔잔한걸로 있잖아 다 겹쳐가지고 물이 못세게 하는 방법 말고 없어요 다 됐어 이제 꿀난거 없어요? 예 없어요 이제 끝이란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요쪽에 하나 더 해야돼 이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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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 아 그거였나 어쩐지 힘이 들고 왔는데 자 그럼 여기 다 박을까 이제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든지 뭔가 여기서 잘라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다시 일단 거기 하나 박아놔 예 요거 요건 잘라야돼 잘라가지고 옆에 다시 위로 올려야돼 할 수 없어요 이거 이거 도배하는 방식으로 가야돼 이거를 약간 뜬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묶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에다가 본드로 바르고요 본드로 한번 쳐야돼요 무조건 일단 여기 한번 받고 하고 나중에 본드로 한번 더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마지막 본드로 전부 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본드로 해야 돼 본드로 해야 돼 본드로 전부 다 다 끝났어 아니 그래 이거만 해 놓고 이거만 해 놓고 내일 디테일한 작업은 내일 합시다 네 네 아 아 아 잠깐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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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내일 위에다 피스부에다가 그거 치자 절대로 에이구 지분 공사 별 거 있나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바리 떼식 공략